안녕하세요. 한국농기계 농업용 전기차 올툽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농업의 시대, 여러분을 위해 태어난 전기차 올툽. 이 전기차는 농업 현장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운영이 큰 장점입니다. 올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완충시 최장 26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충전하시고 농지를 관리하는데 배터리 걱정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올툽은 올툽탑과 올툽 픽업 두가지가 있는데요. 올툽탑은 최대 500kg까지 적대할 수 있고, 농산물이나 농기계 장비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올툽 픽업은 다양한 농업 환경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일상적인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농업 작업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파워핸들과 ABS를 장착하여 안전한 주행을 고장합니다. 자, 이제 올툽의 내부를 볼까요? 고품질 내자가죽 시트를 사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동일한 시트를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차량은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농업인들이 하루종일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최첨단 내부 모니터 자동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연료 효율이나 배터리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개국어 버전으로 다국적 농업인들도 언어의 장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툽,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시승 및 문의전화는 공룡입니다.